BBS 청주불교방송이 청주 오창호수공원에서 마련한 가족사랑행복콘서트가 화려한 무대와 만 명의 구름 관중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뜨거웠던 콘서트 현장을 담았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시민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객석은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을 정도의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BBS 청주불교방송 가족사랑행복콘서트가 지난 18일 청주시 오창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청주 BBS의 지역포교 친화사업 중 하나인 가족사랑행복콘서트는 청주의 대표 콘서트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콘서트가 열리기 전 조계종 청주능인정사가 시민들을 위해 송사탕과 팝콘 등 먹거리 나눔 행사와 떡매치기 체험 행사 등을 마련해 시민들의 콘서트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도 오창이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행사 있어서 좋고요. 좋은 밤 보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요. 밖에 나중에 나왔는데 오창호수공원 안에서 BBS에서 공개방송도 해주시고 콘서트 진행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게 감사합니다.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 매너로 콘서트 열기는 그야말로 용광로였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청주 시민들과 함께한 가족사랑행복콘서트는 청주 BBS가 지역 언론의 선두주자임을 넘어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